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 국회로 가야죠. 체포동의안 무더기 반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과적으로 부결은 됐습니다만 이탈표가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찬성 139대 반대 138표가 나왔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결은 부결이지만 만약에 찬성이 10표만 더 나왔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겠죠. 출석과반이 149였기 때문에 가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무효랑 기권을 합한 게 20표나 나왔거든요. 이 중에 절반만 찬성했어도 결과가 바뀌었겠죠. 민주당 이탈표만 31표 이상이 나왔어요. 최소로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31표고 무효와 기권안의 민주당표가 더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사실은 한 39표 이렇게도 가는 거죠. 이게 익명이라서 다 알 수는 없는데 민주당 의원 169명이 다 투표했는데 반대가 138이니까 169 빼기 138하면 최소 31명이 반대표 던졌다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원래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은 176이었어요. 그러니까 169석의 용혜인 그리고 무소속인데 친민주당인 의원 6명까지 합하면 176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대가 138이잖아요. 그러면 최소가 31명도 아니네요. 왜냐하면 용혜인 의원은 공식적으로 본인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으니까 138표 중에 용혜인 의원은 빼고 계산하면 169 빼기 137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32표 이탈로 봐야 되는 최소. 그렇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거 예상했던 거랑 다 합치면 그거랑 비교를 하면 38표가 이탈했다라고 친민주당까지 포함하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무효기권이 20표나 나왔는데 이게 진짜 드문 케이스예요. 결국에는 표 단속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주 동안 수많은 패널들 현역 의원 정치평론가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다들 압도적인 부결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상밖의 결과죠. 그렇죠. 아주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있긴 했어요. 말만 언론에만 부결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찬성이라고 찍을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짜고 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5표 안팎 정도 객거니 하고 다들 관측을 했었는데 틀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비명계에서 조직적인 규합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친이재명 쪽 얘기인데 이렇게만 보기에는 이탈표가 그거보다도 더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침묵하던 중명 그러니까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그 사이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꽤 움직였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강경 일변도였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명계 의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비명계 의원들이랑 1대1로 회동을 했었잖아요. 이어서 계속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비명계 의원들이 자진해서 영당 심사 받아라 아니면 당대표 사퇴를 고민해라 이렇게 등등등 이런 저런 요구들을 했었는데 이게 CR도 안 먹히더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에는 압도적 부결을 해줄 테니 그다음에 모종의 결단해라. 그 모종의 결단이 사퇴 요구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었어요. 목요일날. 여기에서도 전혀 물러섬이 없는 태도로 보이면서 이걸 보고 나서 나는 이거 반대표를 던지기 어렵겠다라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김광일 에디터. 김준일 에디터. 일단 이게 우발적이냐 조직적이냐 이거를 놓고 이런 서랑설레가 있는데 두 개가 좀 같이 좀 섞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몇몇 비명계 의원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약간 놀라는 분위기도 있고 다만 약간 예상됐다.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의 분위기가 내가 뭐 이렇다면 체포동의안 찬성을 던지겠다. 아니면 기권을 하겠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힘드니까 속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숨기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측이 틀린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온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어제 이제 두 표를 가지고 두 개의 표를 가지고 이거를 한 시간 동안 이제 그 결과를 놓고 지금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놓고. 대표가 중간에 중단되고 두 개의 이상한 표 이상하게 표기된 그 표를 가지고 이거를 불어볼 거냐 가로볼 거냐 논의가 이어졌어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두 장입니다. 그런데 아니 국회의원들이 뭐 글자도 제대로 못 쓰냐 어떻게 저러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것도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왜 저렇게 늘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보통은 이거 표결하면은 한 10분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시간이나 걸리면은 이게 뭔가 팽팽한 거 아니야? 이런 예측들이 이제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저 두 개를 빼놓고 찬성 그러니까 가결 139 반대 부결 137이니까 저 두 개가 만약에 부결로 가면은 이렇다면 139대 139도 동률이고 막 이런 거니까 이게 정치적 의미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해석을 가지고 해석 투쟁이 한 시간 동안 있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저렇게 쓴 국회의원도 저기에도 지금 또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아예 글자를 못 써서 저렇게 쓸리는 없잖아요. 이게 원래 마침표를 찍어도 안 되고요. 아니면 그 한자로 아닐 부를 써도 되는데 아닐 부를 쓰더라도 밑에 그 입구자를 빼고 쓰면은 무조건 무효거든요. 그런데 저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사실 거의 뭐 부 쓰기 싫다는 식으로 아예 흘렸었죠. 쓰기 싫은 부 하나와 그 아래 글자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인한 것 같아요. 부자를 쓰려고 한 건지 아니면 한자 아니 부자를 쓰려고 했던 건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저것이 그러니까 저 두 의원의 속마음 아니겠느냐. 뭔가 부를 쓰긴 써야 되는데 쓰기가 싫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 두 표로 한 시간 넘게 감논을 박이 이어졌을 만큼 어제는 상당히 첨예한 부결 가결 대결이었다.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뭐 결과는 부결입니다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두 가지잖아요. 집단적이냐 우발적이냐. 그런데 만약에 집단이라고 했을 때는 그다음에 앞으로 그 어떤 비명계. 만약에 그 집단이 실존한다고 했을 때와 이재명 대표 지도부와의 어떤 협상 같은 게 앞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어제 당 분위기는 일단 민주당 홈페이지 마비되고 한때 당원들이 열성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소위 말해서 비명계 아니면 이탈표를 성토하는 걸 그리고 일종 열성 지지자 커뮤니티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인증이 있어요. 어느 의원실에 전화했더니 문자 보냈더니 여기에서는 나는 부결표 던졌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실명을 인증한다든지. 예를 들면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소영 의원한테 하니까 나는 그동안 방송에서 검찰 수사에 부당한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부결표 던졌다. 이렇게 지금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앵커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지금 찬성과 무효와 기권을 합치면 이게 159거든요. 지금 139의 무효기권 20을 합치면 그러면 다음에 영장이 왔을 때 저 무효기권이 찬성으로 좀 이탈을 하면 이거는 구속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다음에 검찰이 영장을 안 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특검이 아니라 대북송금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정자동, 호텔 특혜.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428억 원. 사후수례가 빠졌거든요. 그것도 영장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 사안사안 하나하나 넘어올 때마다 상당히 민주당의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쟁. 물밑 투쟁이 참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의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 분당 사태라는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심리적 분당 상태가 됐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지도부인 분들과 또 비명으로 꼽히는 분들과의 어떤 논의가 점점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겠는데 어젯밤에 지도부랑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이 상황들을 논의를 했대요. 우리 CBS 김기훈 기자가 밤에 열심히 취재해서 단독 보도를 했던데 여기서의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고요. 오늘은 또 민주당의 길, 비명계로 대표되는 분들이 모인 연대체인데 거기에서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한다고 하니까요. 이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월간이 있는 날이었어요. 월간 하태경 통해서 하태경 의원은 표결 직전까지 35표 정도 이탈할 걸로 내가 계산해보니 그렇다라고 거의 정확하게 맞춘 분이거든요. 하태경 의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2부에는 이상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통해서 궁금한 것들, 표결 직전에 민주당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등등등을 질문해보도록 하죠. 일단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40년 논란, 설악 새 케이블카 허가. 진짜 오래된 논란거리였어요.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를 허락하느냐 마느냐 결국은 조건부 동의를 환경부가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후 검토한다라는 얘기라고 해서 사실상 허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케이블카가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오색지구라고 해서 등산할 때 출발 지점, 여기 탄산온천 있고 하는 곳인데. 오색약수 거기. 맞아요. 거기서 시작을 하고요. 도착지는 대청봉 앞에 중청, 그 앞에 끝청이 있어요. 끝청 쪽에 도착지가 세워집니다. 해서 총 3.5km짜리 케이블카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 이게 양양군이 계속 요구를 했던 건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세 번째 제출한 거예요. 그게 허가가 난 거고. 그런데 문제는 전문 검토기관 5곳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난 거냐라는 어떤 의문이 붙는 상황인 거고. 특히 이번에 세워지는 지점이 사냥 있잖아요. 사냥 등등 멸종위기종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들을 그동안 분석해서 나왔던 건데. 아주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환경부가 짜맞춘 거 아니냐. 이런 반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이야기. 김준일 에디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우리도 케이블카 만들겠다라고 안목적으로 추진을 하거나. 설악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세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됐지만 여기 되는 거 보고 우리도 추진하겠다. 아니면 지자체장이 아예 공약으로 건대가 되게 많아요. 여기가 되게 오랫동안 논란이었던 이유가 여기 허가해주면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줄줄이 대기 중인 거잖아요. 우리도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중요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 울주군의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전북 군산 고군산 군도 케이블카, 경기 포천 산정호수 케이블카, 충북 제청 청북호 케이블카, 경북 영주 소백산 케이블카 등등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공약이 걸려있거나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소위 말해서 뚫렸다라는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환경단체에서는. 그럼 이거 다 뚫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그러니까 생태계 일정 정도 파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 경제와 환경의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강원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니까 뚫렸다라고 환경단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게 난개발이 우려된다라고 해서 조금 강력하게 행정적 조치까지 지금 어느 정도 될 가능성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예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강력한 저지투쟁할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끝난 게 끝난 게 아닌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설악산 얘기였고요. 하나 더 보죠. 천공 의혹 cctv 하드는 있다. 관저 후보지에 천공이 왔다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였는데 그 관저 후보지 cctv를 담은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cctv 확보가 안 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걸 담은 하드디스크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대통령 경호차가 지난주 말쯤에 협조 의사를 밝혔고 경찰이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하드디스크 안에 그때 그 장소에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거는 추가적인 확인을 디포 디지털 포렌시 같은 걸 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cctv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무총장 공관 그리고 국방부 서울사무소 인근에 설치된 거라고 합니다. 김준일 에디터. 일단 뭐 하드는 있다고 하니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논란 불거진지가 벌써 한 두사대 됐는데 그동안 뭐 했나 그러면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드 있으면 빨리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청공 소환 일정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그 cctv 하드 안에 정말 남아있을 것인가. 그거를 보거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경찰이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이게 확인하고 털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cctv가 없다. 뭐 있냐 없냐 삭제를 했냐 안 했냐 하드디스크는 있냐 이렇게 계속 질질이 끌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경호처에서 상당히 난색을 그동안 표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하드디스크를 들여다보는 거. 근데 어쨌든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온 건데 이거 오는데도 지금 두세 달 걸렸거든요. 자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